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금전 흐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를 의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가 됐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김정숙 여사, 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딸 다혜 씨한테 송금한 5천만 원의 출처 그리고 사용처 다시 갚았는지 아닌지 이 여부가 관심인데 이걸 갚았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조국 대표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김정숙 여사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뭉칫돈이 있고 돈세탁이라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아니 돈세탁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까? 얼마가 왜 입금됐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퇴임 이후에 벌어진 일을 논두렁식에 받았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망신주고 모욕죽이 하는 겁니다. 네 성추진 부의장 어쨌든 지금 김정숙 여사에서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 이게 다혜 씨한테 5천만 원이 건너간 것 이게 왜 직접 주문되지 왜 건너 건너갔느냐라고 의심하는 게 검찰인 것이고 어제 저희가 채널에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다혜 씨는 이 돈을 어머니한테 갚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이차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제3자를 통해서 줬다 이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해왔는데 근데 김정숙 여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뭔가 당시 사절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 구구 유튜버들의 집회가 워낙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아까 조국 대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된 돈이었다면 그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았겠느냐.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같이 기재해서 입금을 하지 않았냐라고 해명을 했고 저는 이 5천만 원 건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 김정숙 여사의 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사하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왜 수사 과정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5천만 원이 부정한 돈인 것처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흘려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별권 수사,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이런 것들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과연 5천만 원 어디서 구했는지 소명할 기회도 없이 나중에 소명한 다음에 그게 소명이 되면 검찰이 사과할 겁니까? 그때 뭔가 이 수사 내용이 흘러내려가서 명예훼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별권 수사를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것들, 이 5천만 원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정적 제거를 위해서 먼지 털이를 한 다음에 나온 먼지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는 이 별권 수사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금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전사회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사건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혜 씨의 출판사와의 돈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 옆으로 세는 것이 경찰에서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그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윤건영 의원이 또 얘기했죠. 지금 방금 말한 5천만 원은 퇴임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회의 특혜 채용을 밝혀내는 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금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5천만 원 상환 여부와 별개로 그럼 김 여사는 돈이 5천만 원에 얻어놨느냐 이걸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출신이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본인...인가요? 그것하고 경호원도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 시위대가 있으면 그 길을 은행 가는 길을 못 가나요? 도대체 현금 5천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누구로부터인가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겠죠. 그 준 게 누구냐는 거죠. 국민의힘이나 검찰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며 어디서부터 나서 돈이 나왔고 또 딸은 어떻게 그 돈을 또 갚았고 등등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퇴임 이후에 재산 신고했을 때 현금 5천만 원이 광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좀 투명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김정수 여사가 재임 당시에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가 고가의 옷을 구입했는데 그 옷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현금으로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띠지로 된 이른바 관봉권 형태였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정부나 관 쪽으로 가는 그 돈이 그 돈으로 지급됐다는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마련하기에는 쉬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으면 바로 그걸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마련해서 친정엄마가 딸에게 그냥 생활비 자금으로 주듯이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과거 또 재직 시에 이른바 옷값을 낼 때 과연 이 돈을 그 돈을 누가 냈느냐 출처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여사특검하게 되면 이 부분 다 들여다보자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건영 의원은 이게 친정엄마의 돈 융통한 거고 친한 지인한테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거다. 만약에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과연 현찰로 주둔과 다르게 했겠지 이거를 돈을 받아서 받아서 송금하고 기록에 다 남겼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관련된 의혹이 하나 둘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